안녕하세요. 줌마예요. 오늘은 은, 제가 바다 탐사하면서 탐지기로 나왔던 은 제품들 하고 또 우리 금나오라 듣다 카페 회원님께서 탐사하시면서 모아주셨던 은반지를 제가 영상 찍을 거라고 했더니 보내주셨어요. 이거는 각인도 없고 쓰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줄 거야. 이렇게 일단 준비를 했고요. 토치 2개, 붕사, 집게, 막대, 그리고 이거 너무 작은가? 아무튼 조그맣게 바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리고 얘는 이런 애들, 이런 애들 이거 다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산발이, 찜기에다가 올려놓고 하니까 엄청 좋아.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아서 해놨어요. 다 없는 애들이네. 얘도 없구나. 이런 거 그냥 녹여도 같이 녹여도 되려나? 괜찮겠죠? 여기 있네 여기, 여기. 됐어, 됐어. 진짜 바보다. 진짜 바보다. 얘를 닮은 다음에 이걸 넣었어야 될 거 아냐. 뭐하는 짓이야. 근데 이거는 금방 녹는대. 오, 녹는다. 엄청 빨리 녹네. 잠깐만. 이러면 안 되겠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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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눌러. 오, 주황색이었어. 오, 은은 다 넣어버렸어. 오, 은은 아닌 것도 속혔나? 오, 은은 아닌 것도 속혔나? 오 진짜 빨리 늡니다 대박 왜 이러지? 와우 색깔 이쁘다 근데 왜 연기가 났지? 그치 금 엄청 오래 걸렸는데 그냥 아 이 저거 있어서 뭔가 본드같은 거 맞고 저거 저거 터지지 않고 완전 빨리 넘어 쟨 금이 땅이 아닌가 왜 안 녹지? 쟨 눈이 아닌가봐 안 녹아 그치 그치 오 깜짝이야 다가왔어? 막 안에도 들어간 거 아니야? 어? 부던데? 응 불사야? 이거 심지어 막 또가 무슨 말이야? 근데 이거 금 요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금이 조금 떨어진 거 아니야? 금 안 되겠네 그니까 금을 잘 안 넣어야 돼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왔 Felipe 아 아 아 자 일ge 아 음 الف Joel ですね 아 Rem av 이번엔 꼭 이쁘게 붙잡고 이쁘게 붙잡고 아니 아 진짜 그렇지 에이씨 또 포기 아 씨 몰라 짜증나 에이씨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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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잘 빵이나 만들어봐야겠습니다 끝 이제 콩 anned 요거 보신 요런 러블루 요런 요거 des 요거 요거 광내야 되겠네 왜이러지? 뭘까? 어쨌든 광내면 이쁠거같아 광내야 되겠네 끝